미국이 아메리칸 퍼스트를 표방하고 나서면서 글로벌 경제 지형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반도체 지원법,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을 만들자 유럽연합은 핵심 원자재법과 탄소중립산업법 등으로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때 시작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두 강대국을 중심으로 갈라져 경제 패권을 잡기 위해 싸우는 상황입니다. 세계화는 이제 옛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계 정세를 반영해 서울국제 AED 컨퍼런스는 올해 주제를 금융질서의 전환, 투자 패러다임이 바뀐다로 정했습니다. 이 조회가 전문가들은 기업가치를 앞으로 3, 4배 이상 더 올려서 글로벌 스마트팜 업체로 성장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국내외에도 중동이라든가 중앙아시아 또 더 나아가서 북미, 유럽에서도 스마트팜에 대한 니즈가 앞으로 계속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측하고 있습니다. 직관적으로 보셔도 ESG적인 측면에서 특히 인바이러먼트라는 팩터에서 봤을 때 스마트팜은 상당히 적합하고 경쟁력이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다라고 하겠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거래 편의를 제거하여 한국 파생상품 시장을 다양한 투자들이 참여하는 매력적인 시장으로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윈스턴 처칠은 성공이란 열정을 잃지 않고 실패를 거듭할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지혜를 모으고 거래소를 비롯한 시장 참가자 모두 시장 발전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 개별 주식 선물 옵션 시장이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매력있는 시장으로 도약하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컨퍼런스에서 논의되는 내용들이 시장 발전에 밑거름이 되고 한 단계 도약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The technology-wide stock exchange in India is setting an example to lead the technology. Ahead of global counterparts, India has moved to T plus one settlement cycle, which proves the technological savviness of Indian stock exchanges. there are two contracts which are bank nifty options and nifty options these two contracts are top equity index contracts worldwide what is more interesting that in a year india trades 101 41x of its gdp ratio in terms of turnover and on any given expiry day india will simply cross volume which is equivalent to its gdp so that's the kind of volume we are talking about which are happening in indian stock exchanges we saw that the barrier to entry in the to enter the market in the u.s has been lowered massively for example if you open an account at fidelity as your brokerage account you would be able to receive your salary and your credit card buy stocks buy options sell options which is so convenient but in korea there are still some barriers in terms of how much money do you need to deposit even just for buy only 10 million is required or for margin trading you need at least 20 million so this is a deterrent for many retail investors who are due to that fact are not able to participate 예전 같은 경우는 변동성을 매도하는 게 좀 더 유리했던 그런 국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불확실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변동성을 매입하는 구조가 좀 더 유효한 대응이다 라고 이제 볼 수 있는 부분들이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런 불확실성 시대에서 파생 상품을 활용해야만 그 자기의 익스포저를 위험관리를 할 수 있고 좀 더 이낸스드 일들을 할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기관 투자자의 파생 상품 활용 또는 뭐 자금 순회 통로 확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개별 주식 선물과 개별 주식 옵션이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더욱 많아졌다 라고 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 개별 주식 선물이나 개별 주식 옵션의 어떤 활용도 그리고 이거의 어떤 경제적인 숨기는 부분들은 충분하고 좀 더 더 많이 확충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선물이나 이더리움 선물을 상장하는 것도 검토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자본시장법 중심의 규율 체제 하에 들어오게 되면 비트코인 선물과 이더리움 선물들이 저는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화를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런 투자자 보호 규제를 완화하는 것과 기존의 그런 컨선들을 해결해서 정말 그 매력 자체로 우리가 파생 시장에서 기대하는 긍정적인 효과들을 발현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는 노력이 같이 가야 될 것 같다 라는 말씀은 좀 보수적이라고 보이실 수도 있지만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내년에 보다 양질의 강연과 컨텐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계속해서 파인드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국내의 금융의 새로운 흐름을 살펴보고 투자의 해안을 제시하는 행사로 키우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흐흐흐흐흐흐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